인근 어린이집에서 고구마 체험을 하러 온 건데요. 첫째, 민승이와 친구들입니다. 얘들아, 자원아 천천히. 여기, 얘들아 여기는 색이 울퉁불퉁해요. 조심조심 천천히. 빨리 닮고 싶어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예준아. 어디 가서 닮으려고, 예준아. 봐봐, 이제 올라온다. 저기서 빨간색 고구마가 나오고 있어. 이게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게 나오고 있는 느낌인데. 우선, 땅속에 숨어있던 고구마가 올라오는 모습부터 보여주는데요. 꼬마 손님들 시선 잡기에 성공했습니다. 우와, 고구마 많이 많아요. 신기하다, 빛, 얘들아. 우와, 엄청나다.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싶은 창원 씨. 이것도 한번 당겨보자. 이야, 엄청나다. 아가들이 있네. 당겨볼까? 춘지? 작년부터 다른 체험 농장을 견학하며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와, 잘한다. 아기 고구마일 거야. 난 큰 거 할 거야. 많이 남았다. 우와, 엄청 많이 담았네. 무거워. 수익과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는데요. 그나저나 꼬마 농부들 정말 열심입니다. 개호정아. 이거 니꺼야. 그나 아니다. 진짜 크다. 안 남았다. 오, 좋아. 너무 멀어. 오, 이거. 오, 오. 들을 수 있어요? 오. 흙을 만지고 고구마를 담고 좋은 추억이 되겠죠. 엄청 많이 남았지? 어느덧 1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는 거야.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귀여워. 너무 좋은 경험 시켜드리고 감사해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귀여워. 맛있겠다 오늘. 안녕. 안녕. же